구독, 좋아요, 고! 이거 벨트를 내가 베이지 색깔로 사가지고 라카를 뿌렸거든? 어머니 세상에 막 금가루 겁나 떨어져 막 옷 지금 다 금색으로 물들었어 딱 그 공연할 때만 딱 입어야 될 듯? 근데 되게 감쪽 같지 않아? 심하게 묻진 않긴 한데 그래도 막 떨어져 금가루 여기다가 딱 찰나 보다 내 뱃살 가려야 돼 좀 더 칠할까? 완전 황금 빛나게? 근데 왜 그냥 금색 벨트는 없었어? 금색 벨트는 다 해외 배송이여가지고 다음 주까지 안 오더라고 근데 급하게 딱 낙가치를 했죠? 원래 요것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금색 목걸이가 애들이랑 많이 겹쳐가지고 아마 팔찌로 할 듯? 아니 해 나 초코 같은 게 있어 아 있어? 초코 같은 포인트가 있거든 보여줄까 봐 되게 미니멀한 게 급지야 요거 탕이가 되게 미니멀하지 뭐 없지? 보호장구 같지 않니? 근데 여기에 나시를 입어가지고 약간 민망하긴 한데 운동 좀 할까? 아마 겨드랑이도 더 밀어야겠다 제대로? 근데 이거 예쁘다 이거 한 만 얼마 밖에 안 하더라? 2만원인가? 이게 예쁘다 아예 뭐라 그래? 몰라 그냥 하네스 반팔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면 초코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 이거 공연바지거든 완전 거잖아 평가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막 입지를 변신할 수 있어 이게 열려요 와우 가리빨리가 이렇게 되는 거 여럿 BGM처럼 주인공놀이를 하고 계신 느낌이었죠? 근데 안 진심으로 춤을 안 해 이렇게 보면 거의 어디 있는지 거의 유튜브한지 모르겠어 돋보이는 그의 삼배관 일단 잘 안 보여 화려한 장비들로 이렇게 촬영하는 거 같지? 여기 보시면 다 팀원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 내려야겠어 화려한 그의 모습 속에 숨겨진 내면은 뭐 별거 없다 화려한 화려한 모습 속에 숨겨진 겨드랑 돈 날린다 하나 둘 셋 오 돈 다행이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찍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아 진짜 어떻게 해 알아서 미안해 잔악계 K6 자낙계 자낙계 동일 부부 자낙계가 어디에 동일 부부 자낙계가 어디에 동일 부부 자낙계가 어디에 동일 부부 자낙계 본격 자낙계 자본주의가 남은 너무 웃긴데 어떡해 개물해 하하하하 우리 세트밖에 없었어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자낙계 하하하하 자신의 컨셉에 맞게 자본주의가 남은 괴물다운 포즈를 보여주는 우리의 개유튜버 김돌떡씨 돈이 나라는 순간 웃음을 멈출 수 없었어 우리 개유튜버 개유튜버 하하하하 너무 행복하잖아 돈이 나면 너무 행복하잖아 하하하하 이때 안 희석으면 뒤집어지는 돈이다 돈이다 아니 형 눈빛이 되게 좋아 이거 약간 사람 무시하는 눈빛 있지 응 이런 눈빛이 너무 너무 좋아 1등은 우린거야 2등은 우린거야 2등은 우린거야 덩가라 덩가라 그치? 그치? 돼지버지쿠 이게 엉덩이를 너무 빼가지고 배가 나와보여요 흔히 말하는 바텀병이죠 엉덩이를 너무 뺀다머지 배가 나와보이는 바텀병에 걸리셨죠 요추점만 전문용어로는 바닥개스럽게 그냥 웃어 웃어봐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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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빨리 parar 추석 모자가 쓰면 신혁이에요 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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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나 발ë! 또 나의 아이는 translator 어 왜~~ 이름나 봐요! 이름나 봐요? 해볼까? 어? 다시! 잘 안UP소! 아니 진작 안UP소! 아 진짜! 히히히히히히히 저거 진짜 제발 진짜 한 번 떠들다 하면 여기저기 난리다 너는 날 외롭게 하지마 눈앞에 세상에 지금 좀 미칠 것 같애 이해해 나도 내가 좀 미친 것 같애 난 좀 미친 것처럼 리듬에 맞게 좀 더 한 번 떠들다 하면 여기저기 난리다 네 맘이 닦아도 너구리 모진 난리다 남은 정해져 있어 난 그저 오케이 그저 아무렇게 그렇고 너무너무 난리다 더는 널 외롭게 하지마 눈앞에 세상에 이제 숨겨 널 찾아봐 tonight 미쳐 소리 질러 즐겨봐 또 이 밤이 가잖아 다 뛰어 흔들어 내 볼게 미쳐 D-R-A-T-Y 따라해 D-R-A-T-Y 모두 다 미쳐 미친 것처럼 그래 미친 것처럼 일대 미친 것처럼ikum 둘이 미친 것처럼 다같이 다같이 미쳐 감사합니다.